안녕하세요 다음 곡목은 우리 일죽단장님과 큰 명 둘이서 2인조 합주할게요 선창입니다 선창 고은봉시의 노래 주옥같은 노래도 선창 아주 이 노래를 들으면 마치 선창의 입가에 서있는 가슴이 찡한 사랑하는 애인을 보내고 또 사랑하는 님을 맞이하는 그런 곳이 있죠 선창 이 좋은 곳에서 오늘 선창이라는 곡을 연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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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스스로만 마지막 스스로만 끝나고 3초가 남서를 안해야 돼 마지막 스스로 한번 찬빛만 봅시다 네 찬빛만